한글쌤 축구수수 채무가 되게 유의되고 있습니다.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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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펴고. 울었다. 다리 펴고. 골고루. 다치. 계속. 몸. 울었다. 그리고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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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몸을 믿어 주면서 몸을 믿어 주면서 나온다 겨드랑이로 밟고 눈 맞추고 목표에 당기지 말고 당기지 말고 목표를 못하게 아 누나 저렇게 있다 반대다리도 있어 반대다리도 있어 반대다리도 그리즈니 정진영 선수 그리즈니 정진영 선수 개최 앞으로 오실 줄 알아요 정진영 선수 선수들 3개월 이상 홈로 하셨는데 없으시면 신경차전 되니까 개최자 앞으로 오실 줄 알아요 오늘은 기iciary 장애물이 부추ahaha 올리자 스스로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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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보고 한해보고 엉덩이 움직여야되고 올라가 올라가 이제 빨리 가야되니까 2분 남았다 2분 30초 2분 남았어 2분 2분 남아 1분 남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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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 4분 남아 이제 끝까지 가봐 주성민 선수는 75회 선수는 지금 레타포라 진행됩니다 박수현 KJ님 박수현 오수호 오수호 지금 레타포라 진행됩니다 세븐 치기 이성윤 세븐 진 이성윤 이상и 이제 20초 남ует 바로 가서 가서 가ca KJ 임수범 KJ 임수범 이태부 지금 개체대학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1년부터 10번 경기까지 개체를 해주시고 개체대학의 에이션은 이태부 지금 개체대학 도와주셨습니다. 이태부 지금 개체대학 도와주셨습니다. 이태부 지금 개체대학 도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